아이고 아이고 제가 뜨겁다고 말씀 안 드렸나 아휴 어머님이 소방님 과거급자 하시라고 총명탕을 다리셨는데 소첩인 거기다 뭘 좀 더 넣었어요 뭘 더 넣었다는 거요? 토사자요 토사자 그게 뭐예요 그게? 정혁진 아휴 부인 아 난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난 안 그래도 밤마다 이거 요강이 깨질 판인데 내 공부론 둥세 못 들어도 내가 이건 장난이 아니여 내가 에게 말도 안 돼 시집 와서 이날이 때까지 서방님이 밤에 힘 쓴 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연중 행사였구먼 그게 점잖은 반가여 여인이 무슨 망측하니 아 실은 저 서방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이 글 공부 중이니 나중에 나중에 하십시오 아휴 저도 마음 엄청 기다렸어요 아니 우리 아이는 언제 가져요? 나중에 내가 과거급자 한 후에 그때 우리가 시원하게 한번 합시다 아휴 서방님 약도 먹었고 아휴 서방님 내가 지금 요거 공부할 때 지금 느낌이 꽉 왔으니까 급지할 것 같소 몰라요 아휴 서방님 아휴 아휴 아니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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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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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